올레드, 당신의 생각을 마주 보다 당신에 맞춰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주고 와, 멋지다 궁금한 것은 바로 답을 줍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구지? 감동의 순간은 쉽게 공유하고 이 음악 좋은데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줘 추억의 순간도 바로 보여줍니다 어? 저기 가본 곳인데 작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찍은 사진 보여줘 당신의 생각을 읽고 당신에 맞춰 진화하는 TV 올레드, 인공지능으로 TV의 차원을 한 번 더 올리다 LG 올레드 TV AI 땡큐 오늘의 장빈은 우리의 장빈에 무광고 사진 속에 핵전으로 uczest